자 행복반 친구들 준비되었으면 막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리고요. 자 영어로 표현하는 의지소명제 우리 행복반 친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자 준비되었으면 막 열어두세요. 옷에만은 좀 틀려야 예쁜거예요. 너무 완벽하게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. 안 틀렸을 때 그게 더 예쁜겁니다. 그래야 내년을 또 더 좋은것을 한번 보이죠. 자 틀리면은 더욱더 지쳐주세요. 자 5세만 친구들 문 열어주십시오. 아 벌써 보이셨어요? 자 우리 5세만 친구들이랑 일단 준비가 필요하겠나봐요.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에리미스온의 가장 많고님들입니다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이렇게 소리노도 만나도 이쁘잖아요. 자 시작하겠습니다. 과연 아버님이랑 톡 닮으십시오. 잘 만들어. 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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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tle pigs, clap clap clap, fall down 자, 촬영 인사 한 번 하세요. 인사 드리세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금 한 번 주세요. 아, 벌써 저기 엄마 계시나봐요. 손 좀 흔들어 주세요. 두 번째라. 제가 어디서. 내가 어디서. 네, 다음은 다섯 번째. 네, 어.